어제 미국 시장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. 우리 시간은 12시 넘어서 빠졌는데 그저께 장 후반에 쭉 빠졌죠. 그저께는 새벽 3시 50분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쭉 빠졌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. 그래서 결국 그 흐름은 그저께 장 후반에 빠진 것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. 그저께 고점을 더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어요.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. 니케이 어제 매도 들고 있던 거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깝긴 합니다. S&P만 그런게 아니고 나스닥, 다우 지수 전부 다 폭락했어요. 러셀까지 다 폭락했습니다. 닥스 지수도 폭락했습니다. 독일 지수도 폭락했습니다. 니케이도 폭락했어요. 니케이 결국 빠질 거다 그랬는데 아깝습니다. 골드도 한번 보면 골드도 떨어졌고 실버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. 보통 주기시장이 빠지면 안전자산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. 실버 쭉 빠지고 있고 지난번 저점 여기까지 빠졌어요. 그래서 오늘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골드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실버도 같이 더 빠집니다. 오일은 경기침체에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어요. 어제 재고 발표가 있었죠. 재고 발표 이후에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. 이것만 봐도 재고가 줄어든 걸로 일단 보여지네요. 가스입니다. 가스가 2달러까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살짝 기술적 반등 같아요. 그 때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미국의 재고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유로도 한번 보면 어제 동안은 그렇게 큰 움직임 없었네요. 파운드 계속 내려가고 있고 호주, 뉴질랜드, 엔화 엔화가 어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쭉 빠졌죠.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밤 12시 이후로는 살짝 반등을 했어요. 닛게이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닛게이는 엔화가 어제 급락하면서 이 시간에 엔화가 급락하면서 급등했어요. 정말 오전장에 약간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엔화 여기 급락했죠. 그죠. 이 순간에 닛게이가 올라왔는데 와 저런 복병을 한번 만나면 페이스가 좀 꼬이는데 그렇다고 기회가 또 없는 건 아니죠. 맨날 있으니까 오늘 또 한번 대박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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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